847번. 갖고 계시는 분. 818번. 818번. 847번. 847번. 비행기 타고 왔구나. 네 빨리 오세요. 자 내추럴 사인코리아 김용주 회장님. 김용주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? 나오셔서 추첨 좀 부탁드릴게요. 네 번호 집어넣고. 자 김용주 회장님. 847번. 내추럴 사인코리아 김용주 회장님. 김용주 회장님. 손을 퍽 집어넣어가지고. 한 5살 한번 뽑아주세요. 번호. 번호. 771번. 어. 5살 뽑으세요. 시간 없어요. 771번. 771. 776. 776번. 네. 다음은. 네. 387번. 387번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771번. 네. 273번. 고맙습니다. 네. 회장님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조금 죽어있습니다. 지금. 네. 잠깐만. 네. 자. 다 나눠놓으셨습니다. 자. 다음은 우리 연견남면. 잠깐만. 네. 자. 다 나눠지.